구로구의 최대 축제로 불리는 점프구로축제가 올해는 아시아 문화축제를 더해 한층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행사 이름은 G페스티벌인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는지 서동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로구 G페스티벌이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먼저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산업의 메카로 거듭난 모습을 되새겨보기 위한 넥타이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디지털 단지 내 5km 구간을 달리는 코스로 참가자 모두 넥타이를 메고 달리게 됩니다. 건강 노익장 대회도 마련됩니다. 어르신들의 무병 장수와 건전한 노년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팔씨름과 훌라우프, 다트 등의 단체 경기 분야와 체력과 기억력, 재능 등을 측정해보는 개인 건강 프로그램 등이 준비됩니다. 이와 함께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 건강 걷기 대회와 구민들의 끼 발산의 장인 구민 노래자랑도 열립니다. 올해부터 함께 열리는 아시아 문화축제는 퍼레이드와 음악제, 드림 콘서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밖의 먹거리 장터와 아트마켓, 아시아 포토존, 디지털 사진 공모전 등이 주 행사장인 안양천 일대에서 행사 기간 상설로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서동철입니다.